보그워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19개 나라에 67개의 사업장을 둔 3만여 명의 직원이 매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그 중 한국의 서원워너 터보 시스템즈는 2017년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만 시간 무사고를 다시 한번 달성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360명의 직원이 한 달 7만 5천 시간 동안 아주 안전한, 그리고 안전하기에 더욱 뛰어난 결과물을 우리는 만들어냈습니다. 서원워너 터보 시스템즈의 현장을 가보실까요? 터보 차저의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샤프트와 터빈일을 입이 용접하는 샤프트 앤 휠 어셈블리 공정은 이미 자동화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어 앤 HS12 어셈블리 공정은 코어가 고속 회전 시에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술지백적 정밀 공정입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주입 공기 양을 조절하는 VTG를 생산하는 정밀 공정인 VTG 어셈블리로 1,000분의 1mm 단위의 오차를 잡아내며, 코어와 VTG 등의 주요 부품을 조립하고, 제품 성능 점검을 거치는 TSH 어셈블리 공정으로 모든 공정을 마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경쟁력과 결과물들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읍니다. UFC 교육 LSP 현장 관리 교육 비상 대피 훈련 심폐소생 교육 지역사회와 오랜 기간 함께할 수 있는 책임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안전포스터 그리기 대회 기부금 전달 초등학교 현장 투어 2016년 이미 이루어냈던 100만 시간 무사고 그리고 2018년 또다시 한 번 달성한 100만 시간 오늘 2018 세이프티 어워즈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한워너 터보 시스템즈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 시스템즈 오늘은